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를 기다리는 대기자가 8천 명을 넘어섰지만 이를 전담할 방문교육 지도사는 열악한 처우에 인원마저 졸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다시 찾은 김해시 원룸 화재사고위원장은 참혹한 당시 상황을 대변했습니다. 안타까운 참사 소식에 많은 이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관광 정보를 24시간 다국어로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스마트 헬프데스크가 시범 운영됩니다. 구로구에 거주하는 내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소통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900여 명의 시민이 이 경연대회와 퍼레이드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다문화 가족이 크게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족 맞춤형 서비스인 방문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대폭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전담할 방문교육 지도사는 열악한 처우에 인원마저 졸었는데요. 이 문제가 국감에서 다뤄졌습니다. 김양혜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사업의 실태를 지적하며 방문교육 지도사 처우 개선에 촉구했습니다. 현재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사업은 지도사가 다문화 가정을 직접 방문해 한국어 교육 및 자녀 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정부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 218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1,770여 명의 방문교육 지도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의 수요를 감당하기에 방문교육 지도사가 턱없이 부족해 방문 서비스를 기다리는 다문화 가족 대기자가 8천 명이 넘은 실정입니다. 이에 윤소하 의원은 방문교육 서비스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방문교육 지도사 확대가 필요하지만 방문교육 지도사는 열악한 처우의 인원마저 줄어든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국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방문교육 지도사들은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해 10개월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고 시금 역시 지난 10년간 동결된 상태라며 처우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방문교육 지도사들의 처우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들의 고용계약 기간을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4대 보험을 적용토록 개선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형식에서 수당 체계로 전환을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혜입니다. 서울 등 주요 거점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24시간 다국어 관광정보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스마트 헬프데스크 덕분인데요. 자세한 소식 조현정 기자입니다. 한국방문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서비스를 제거하기 위해 스마트 헬프데스크를 개발하고 지난 22일부터 24시간 편의점에 설치하며 시범 운영에 나섰습니다. 스마트 헬프데스크는 주요 관광지와 축제는 물론 쇼핑, 교통 안내부터 응급상황 대처 관련 방법 등 외국인 관광객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로 제공합니다. 또한 외국어 무료 통화 기능을 탑재해 관광안내전화 1330, 인터내셔널 택시, 서울시 관광협회 추천 우수 관광식당 예약 등도 실시간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구현했습니다. 한편 스마트 헬프데스크는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공항, 명동, 이태원 등에서 총 10대가 설치됐으며 내년 3월까지 시범 운영됩니다. 구현에 있는 관광안내소라든지 관광정보센터 이런 곳들이 조금 찾기가 어렵거나 또 24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좀 힘들다 보니까 이런 한계성을 좀 저희가 보완하고자 외국인들이 주로 가는 접점, 그런 동선상의 이런 기기들을 좀 배치를 해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안내 서비스를 받고 또 통역 서비스를 받고 기타 혜택들도 받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서 런칭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업을 추진한 한국방문위원회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편의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해 다시 한국을 찾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77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늘었습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어가면서 다문화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지난 20일 경남 김해시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나 고려인 가정 자녀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퇴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가족을 향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조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남 김해시 서상동 원룸 건물에 붙은 불이 타오르면서 자욱한 연기를 내뿜습니다. 화재는 불과 20분 만에 진압됐지만 한국의 꿈을 갖고 찾아온 고려인 3세 가정의 꿈은 산산조가 깨졌습니다. 다시 찾은 현장은 화마가 넓힌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1층 주차장 천장의 전등과 전선부의 과열로 인한 발화로 추정 중에 있으며 공기가 유입돼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와 불이 붙기 쉬운 스티로폼을 쓰는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 구조 역시 화재에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불을 피해 탈출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마시고 질식한 피해 가정의 자녀 5살 황모군과 14살 누나는 끝내 숨졌고 간신히 목숨을 건진 12살 형과 이종사촌은 병원에 입원해 화상치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참사 소식에 김해시를 비롯해 시민사회 단체 등이 긴급지원금을 전달하고 주거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TV는 한국다문화포럼과 함께하는 고래이궁 캠페인 후원번호 060-706-1001번으로 후원금을 모집 전달합니다. 고려인으로 고국의 꿈을 찾아 정착한 이들이 현재 겪고 있는 아픔을 한시라도 빠르게 털어내 다시 행복을 되찾길 바랍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뉴스 단신입니다. 지난 28일 2018 한마음 걷기 축제 및 정부 합동 고충 상담이 상압 월드컵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법무부와 건강사회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국민과 제한외국인이 함께 걸으며 소통함으로써 한마음이 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축제는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 하늘공원 둘레길을 걷는 것뿐 아니라 행사에 참가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 고충 상담과 무료 건강검진이 실시돼 제한외국인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별 전통놀이와 음식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 내외국인이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전국 초중고교 다문화인식 포스터 공모전의 당선작이 발표됐습니다. 대상은 그림자도 구별하시나요란 주제로 포스터를 그린 김예빈 양이 받았으며 왕준혁군의 최우수작 우리가 뭉치면 지구예요. 정민지 양의 모두의 눈을 포함해 총 12점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온라인 포스터 입상작은 달력으로 만들어져 배포될 예정이며 전시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난 27일 이태원에서 미얀마 어린이를 위한 모금활동인 핑크엔젤 할로윈 자선 파티가 개최됐습니다. 핑크엔젤은 제한외국인과 제외국민으로 구성된 다문화 자선단체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미얀마 어린이가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과 질병 예방에 필수적인 위생적 생활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할로윈 자선 파티에는 1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재미한국인 박보정 씨는 자선 행사로 400만 원가량을 미얀마의 한 초등학교 담장을 짓는 데 사용할 계획이며, 현재 핑크엔젤이 공식적인 비정부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의 외국어 수가 대폭 졸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면허를 따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8월부터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를 제외하고 일본어와 몽골어, 태국어 등 나머지 7개 외국어 필기시험을 피지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피지된 언어의 필기시험 응시자가 많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폐지된 7개 언어로 필기시험을 치른 외국인은 6,800명으로 전체 외국어 응시자의 13%를 차지했습니다. 다문화 시대, 내 외국인 주민과의 공존과 상생을 위해 각 지역사회에서는 크고 작은 행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다문화 관련 행사의 뒤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행사의 주요 인물을 만나는 기획뉴스 후앤후 시간입니다. 각국의 춤과 노래가 펼쳐지는 이곳은 광명시입니다. 광명시에는 5만여 명의 결혼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열린 다펌펀놀이터는 광명시 다문화가족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특색 있는 행사로 지역 주민과 함께한 다펌펀놀이터, 광명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조주현 센터장을 만나봤습니다. 광명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센터장 조주현이라고 합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을 하고자 했던 계기가 있으실까요? 우리 딸이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소수민족으로서 미국에 산다는 것, 문화가 다른 곳에서 또 산다는 것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느껴서 아무래도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도 정보를 수집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겠구나. 그런 것도 이 나이에 한 번쯤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흔쾌히 성낙하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20일 다펌펀놀이터는 어떻게 기획을 하시게 된 건가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회적 통합, 다문화사회로 갔을 때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데 기여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고 저희 동아리에서 자라가지고 이제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동아리 팀들의 행사가 참 마음에 와 닿았고요. 특히 또 아이들이 했던 청소년들 프로그램 뿜뿜 그것도 동아리 모임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벨리 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날 선보이게 되는 거고 초원의 소리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몽골의 초원의 소리, 그 다음에 베트남들 민속춤도 여기에서 동아리 활동에서 계속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익혀나가는 것들을 작품으로 식전 행사로 하게 되었습니다. 광명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거 있으실까요? 팀워크가 최고입니다. 지난 20일 그렇게 큰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보면 팀워크가 물론 아웅다웅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팀워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큰 행사를 정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센터장님께서 지금 근무한 기간이 1년 8개월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 또 처음과 지금 또 변화되거나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음적으로 너무 쉽게 아 그래 난 그 정도는 난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덥석 달려들었는데 그런데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았고 때로는 많이 소통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조금 소통이 안 돼서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처음 시작했는 거에 비해서 많은 능력을 키워서 더 열정적으로 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걸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느 누구나 남녀노소 다 찾아올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 센터나 언제나 통역을 하실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그 나라 아주 소수민족인 경우에는 얘기하시면 다른 통역사를 저희가 어느 누구나 찾아와 주시면 언제나 반겨 맞이하겠습니다. 때로는 소통의 어려움에 아쉬움도 느꼈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자립해 멋있는 공연까지 선보했던 동아리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의 울림을 느꼈다는 고주연 센터장. 무엇보다 광명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팀장, 팀원들과의 협업이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이들의 열정과 팀원들의 협업에 다문화사회의 희망찬 내일을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다문화 네트워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구로구가 다문화사회 소통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다문화가족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전통춤을 관람하며 다양한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최미연 아나운서입니다. 전통의상에 입은 내외국인 주민들이 형용색색의 국기를 흔들며 퍼레이드를 선보입니다. 지난 28일 구로구는 다문화가족과 지역 주민 90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문화사회 소통 한마당을 기획했습니다. 저희 구로구는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구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가족이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성대하게 이 축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끼 경연대회가 개최됐으며 지역 주민과 다문화가족 9팀이 참가해 세계 전통춤과 무술을 선보였습니다. 독특한 박자가 인상적인 러시아 민속춤과 얼굴색이 빠르게 변하는 중국 병검술에 관객들은 박수 세례를 보냈습니다. 이날 소통 한마당에서는 세계 전통놀이, 가면과 의상이 함께 전시돼 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이 세계 각국의 전통과 문화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네트워크 뉴스 단신입니다. 첫 순서로 제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주최하고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이 주관한 제12회 제주글로벌 다문화 축제가 지난 27일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다름을 넘어 세계를 품다를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팝송 경연대회와 중국어 노래 경연대회 등 제주도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능 발표 마당, 영어 골든벨 대회와 에세이스기, 영어 토론 등 외국어 기량을 겨루는 경연 마당으로 구성됐습니다. 원광대학교와 함께하는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 지역 주민의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7일 토요일 전주 한옥마을 향교 일대에서 2018 전주비빔밥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 지원으로 출범된 다문화 어울림문화지원사업단은 지역사회의 통합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홍달아기 센터장은 이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 지역 주민의 단합을 위한 교량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남원 일대에서 다문화가족 14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애가 소복이 내린 데이라는 주제로 가족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반기 자녀를 대하는 부모 감정코칭 교육 5회가 진행된 후 하반기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가족 캠프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다문화가족 캠프는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가족 힐링 걷기, 한옥 체험으로 구성됐습니다. 캠프 참가자는 한국의 시집 온 아내를 위한 한옥 체험 활동이 무척 좋았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문화가족지원 방향에 대해서 외국인의 눈으로 보고 느낀 점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실행되어 그동안 다양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무료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고 한국 전통문화와 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한국의 문화 적응에 큰 도움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 이주 요소들에게 고민을 들어보면 취업과 자녀 교육 문제가 많습니다. 각 전 취업 지원으로 실행되어 있는 마리스타, 네일아트, 요리사, 이중원호 간사, 번역, 통역 교육 등 많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배워 자격준을 받아도 취업과 연결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통역, 번역을 맡아도 취업은 기준이 없어 주는 대로 받아야만 합니다. 다문화 가족의 더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과 취업 연결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자녀에 대한 교육은 아주 중요합니다. 학교 수업에 못 따라가서 또는 그쪽이 다르다고 소외감이 돼버린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은 생각보다 머그거를 잘 못한다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머그거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한국어만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머그거 교육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지만 아직 전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 나라의 사고방식을 앓고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학원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을 생활 속에서 부모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가는 진학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은 두 나라의 문화를 알고 있는 인재로 어떻게 키우며 그거에 대한 지원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여 오르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다문화 가족의 안전적인 존잭과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문화 게시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문화TV가 아이돌 그룹 블랑세븐과 함께 SKBTV 런칭 기념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SKBTV 채널 286번을 시청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TV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TV와 탈모 전문 의료기관이 함께한 두 번째 고래의 꿈 캠페인 탈모 고민 해결, 건강한 다문화인 만들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탈모 고민이 있는 다문화인에게 의료 지원이 이뤄지며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TV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다문화 정책에 관한 문제들이 다뤄졌는데요. 다문화인을 포용하고 함께하는 더 많은 정책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문화TV가 앞장서겠습니다. 다문화 뉴스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